좀보석업 열려있을 때 좀비가 계속 늘어나서 어제보다 빡댐 왜? 나 그럼 나 코레트는 어떻게 만나? 친환님이랑? 잘 남의 애기라고 지금 아니? 나 맨몸으로 분대 걸어갔던 여자야 간다 에? 싸늘하다 왜 이렇게 싸늘해? 분위기가 싸늘하다고! 이렇게 쫄았냐고요? 지금 밤이니까 그리고 나 혼자니까 잠깐만 운전을 내가 지금 방향을 잡아야 돼 여기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안녕하세요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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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그게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 미켜 이 운전 운전을 못하겠다구나 어제 종호님이 했을 땐 없었잖아 이런 거 아니 왜 나 여기 막 다른 길인데 왜 어떡하지 너무 외로워 아!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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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다 아이씨 어? 코레트님이다 코레트님 어디 계세요? 도망갔다고? 왜? 아 렛트님 아니 데리러 오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멀어져 사람이 뭐해 아니 코레트님이 도망간다고 해서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죄송한데 잠깐만요 님 저 죽었어요 희나님 일로 와보세요 6시 9시만 가면은 집 빈데 많거든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왜요 코레트님 저 같이 가자면서요 춘향님 어딨어요? 일단은 춘향님 만나게 할테니까 조수석에 타세요 오케이 어? 아니 거긴 운전석이 아 내려 내려 내 차야 내려 X20에서 만나요 아마 나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비슷하거나 늘릴 수도 있어 오케이 어 운전 잘하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지 손길이 하나밖에 없는걸 아니 근데 꺾을 때 너무 쏘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살았어 아 좀비들 여기 엄청 많았는데 사라졌네 어 잠깐 위에 위에 좀 뭉쳐있다 기다려봐봐 헐 6마리다 아 6마리는 괜찮아 근데 희나님 몇 마리까지 가는 혼자 3마리 춘향님 몇 마리까지 가는 여섯 마리 나중에 춘향님 보여줄테니까 봐보세요 춘향님 싸우는거 혼자서 6마리에서 10마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어 잠깐만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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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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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괜찮은거 다음 여섯 마리 이제 희나님이 잡아야 돼요 그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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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게요 아 아니에요 한 마리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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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님 진짜 크나큰 지금 문제를 발견함 뭔데요? 바닥에 동그라미 뜨죠 바닥에 있는 그 동그라미를 클릭하셔야 돼요 어 근데 이거 어제 알려준거 같은데? 어 여깄다 어 내 좀비 여깄어요 얘잖아 어 진짜 있잖아 본인이 죽여 복수해줘 죽였다 저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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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총도 있고 약들도 많잖아요 아니 위스키병에 위스키 넣고 물이 채워져 있네 모임 아 목말려 갖고 죄송합니다 희나님 차라리 요까지 안쪽까지 가져오죠 희나님은 탐행하고 있어요 보기엔 차 갖고 올게요 어 저저저저저저 그게 그들의 마지막일지 그때의 희나는 알지 못했다 어머 진짜로? 아니 진짜? 시동끝이 안 뒷 버려졌다길래 아 누가 버려 자꾸 자라들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요 그럼 저희 여기에서 그럼 할게 없어요 일단 이게 전기가 끊겨가지고 건물을 파밍할 수도 없고 이거 그냥 내가 있던 건물 되게 안전 아무도 없었어 좀비 여기 막 그런 거 많아 도끼 이런 거 많다 눈삽도 있고 오 생긴 장 여기 맞나? 여기 맞다 맞다는데?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미안해 와 어딨어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뒤로 빠지면서 해야되 너무 많아 으아아악 잠깐만 안돼아아악 이걸 뒤타더리 저거 너무 안 보여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아이쿠 아 나 죽었다 여기 자세한 자세를 주려해요 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아시간만 그냥 레토코 그냥 돌려줄게 돌려가지? 하하하하하 정말 레토코 아! 주대! 여기! 좀비가 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타 타! 감사합니다! 어, 피평님! 태워서 태웠어! 어? 누구야? 누구세요? 저거야 저거죠! 피평님네 집으로 가죠! 앞쪽 서세요! 일단 내려서 밥 먹고 가시죠! 아, 오케이? 네! 음...잠깐만... 입이 좀 맞네? 아, 줄이시라! 아, 잠깐만! 그거 열면 안 돼! 열려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 아니야! 야, 내가 불러줄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정우야, 줄은 없냐? 줄? 아, 준영이 이러다 우리 버릴수하다, 안 돼, 그만해! 야, 손은 좀 귀한데, 준영아? 아, 그래? 귀한 거였어? 아니, 뭐 니네 카푸어야? 카푸어! 어, 더 온다! 아니, 뭔가 타자마자 뭐 있는 게 없어! 아니, 좀비 진짜 많다!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뭐라고 그렇게 웃겨요? 아니, 웃겨서 그냥... 다른 사람의 불행이 행복인가요? 아, 안 돼! 아니... 일곱 시간, 동신이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가서... 아니, 자, 안 돼! 일곱 시간 내내 무서만 가면서... 희나, 무슨 홈클리 봤는데? 눈치 게임인데... 아, 쿠키 호미! 집에 3명이 들어왔어거든? 근데 불이 났어! 그래서 2명이 탈출을 했거든? 그리고 핸드폰이 나왔어! 그래서 원래 좋았다면... 아니, 119에 집중하는 거야! 빵명! 아니, 2명이 나왔으면 집에 나버리는 사람 빵명 아니야? 와, 그래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뭐? 야, 그냥 둘이 계속 놀아라! 똑같은 생각하시네! 아니, 2명이 쇼츠 모셨구나... 어? 저거 백신 좀비일 수도 있대요. 아, 그런데 백신 좀비다! 쭈기장! 그런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 천막 통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비 온다! 초년이 백신 먹었어? 어, 백신 나왔어요? 나이스! 어? 좀비 엄청 많아요! 다섯 마리, 네마리, 다섯 마리 아 뭐야! 뒤에서도 왔었어! 나 물려온 건데? 뭐? 아니 저 뒤에서 오는 건지 몰랐어요 백신 아까 안 나오지 않았어요? 맞고 싶으세요? 예비 좀비가 일선서! 이리 와봐! 아 백신 있잖아요! 백신을 드린다고 또 안 물릴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백신 쓴 거야? 안에 악기똥 몰라요? 악기똥? 악기똥만 맞는데 하나님한테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럼요! 네스컨 떴어요? 아니요 아직 뜨는 순간 저희는 이별인데 잊지 않겠어 저도 잊지 않을게요 저도 잊지 않을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잘 동안 물 좀 따야지 저도 잠시만 좋네! 야 근데 좀비 소리 들리는데? 발소리도 들리는데? 좀비가 들어왔는데? 어! 들어왔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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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악 소리가 났어! 악 소리가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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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줘! 얘들아 일어나! 지금 자리를 비울 때 갈게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좀비가 들어왔어! 왜왜왜? 얘 좀비가 안 돼! 좀비가 안 돼! 좀비가 안 돼! 난 안 물렸어! 신라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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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왜 이래? 레츠가 흰한데 지금도 아프게 흰한데 보자고 아니 야! 예비정비가 뭘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너 먹지마! 너 먹지마! 왜 먹지마! 긴 데 감지마! 물이 아까워! 동대도 다 갖고 갈 거야! 난 물이 없다! 어? 어? 감사해요! 왜요? 뭐야? 나 잘못했어? 나한테 다시 넣어! 아 준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너 넣는 거야? 아 뭐야! 안 돼! 아 친절한 줄 알았는데 다시 넣어! 빨리 냉수기! 아니야! 그럼 바닥에 쏟아도 돼요? 한 모금만 먹고 다시 드릴게요 어? 목소리 들리는데?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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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물려 물려! 왜?! 유리야! 고아야! 고아야 나 아팠어! 아! mini그를 버무려봐! 어? 아니.. 봐버렸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부터 당신의 판배가 아니에요 흐흫 줄 건 줘 고아님! 고아님! 배고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저기 난리 났는데? 저기 괜찮나? 일단 먼저 가세요, 딸구고 물렀다는데요? 님들 무슨 일이야? 혹시 배고프신 분? 선배 이거 드세요 너무 맛있다 무슨 좀비가 왜 맛있어? 밥 축내지 말고 빨리 가 한 8시간 왜? 윤희잖아 그냥 표백제나 먹어 종호야 너 윤희이랑 흰나랑 소풍이랑 같이 잘 살아야 돼 나는 이만 떠나도록 할게 나도 떠날게 왜 이렇게 좀비 냄새가 많이 나? 정홍씨 오지마 절로도 내전해야지 윤희아 관련된 내전은 내전이고 너 지금 좀비새끼잖아 윤희아 윤희님 백신 드릴까요? 네 저기 열 발자국 뒤로 가보세요 한 발이면 되거든 난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게 더 편해 아니야 우리 윤희 필요해 윤희님 근데 우리는 윤희야 우리랑 함께하게 윤희가 필요하지 좀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희한님 네 그 와중에 왜 선배 쉴드를 안 쳐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누가 알아? 희나는 차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혼자 타고 있어 이거 윤희님 뭐야 차 나왔는데? 어? 소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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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떠날게 다들 잘 살아 우리는 떠날게 우리는 바른 좀비지만 아직 사람이야 우리 아직 사람이라고 우리 아직 사람이라고 잘 커 나라라고 내일 저희도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좀비가 짱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잡고 갑시다 어디 이거 여기 아래 봐봐 있어? 어 뒤에 더 와요 아니 희나님 네? 시콩 가야겠는데? 우와 시콩 땡스테다 와 개맛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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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다 레트님한테 어그럭 걸린 것 같은데? 레트님한테 어그럭 걸렸다 아니 두 분 와 희나님 저 방금 담배 피우면서 계속 봤는데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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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빙 아니 그냥 어그럭 끌렸다 이러고 그냥 꺼도 돌아다니기만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컨트롤이 어려웠어 죄송해 하나 더한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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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잠깐 이거 일단 하하하하 아니 진짜 아니 희나님 아니 아니 방향을 제가 아직 조절 뒤로를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 제가 방향을 조절을 아직 못 해갖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온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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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서 죽일게 지금 좀비 오거든요 지금 좀비 오거든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 희나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 죽일라는 거죠 아니 희나님 저희 죽이고 싶죠 에? 저한테 어그로가 안 끌려서 돌아간 건데 남봉 여기야 버려야 되나 와 선배다 아 뭐야 선배 저 더러운 배신자가 어디라고 귀어들어 나 물 마시고 싶어 오빠님 일로 와봐요 물 마실 수 있어요 여기 우와 이거 뭐예요? 이 차 타서 V 눌러서 내부 입장 우와 미친 아니 뭐야 제 인생이 담긴 곳입니다 물도 소중히 마셔주실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실내가 아니라면 몸 씻어도 되나요? 아 쉿 잘 나와요 아 너무 모델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몸을 씻어 미친놈아 시원하다 내가 미안해 배신해서 미안해 미친놈아 제발 나가 미안해 다시 배신 안 할게 그럼 저희 마구랑군네 가볼까요? 가려면은 트렐라이를 뚫긴 해야 돼 사실 와 여기 새로운 마을이다 오 쉣 오 쉣 너무 많아 됐다 뚫었다 뚫었다 남봉님 어디 갔어? 남봉님 내부 남봉님 내부 어? 남봉님 어디 갔어? 남봉님 없는데? 남봉님 없는데? 남봉님 버려졌어 남봉님 버려졌어 남봉님 버려졌어 남봉님 버려졌어 빨리 눈치채서 다행이지 남봉님 버려졌어 남봉님 제가 눈치채졌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더 갈궈줄게 은혜를 그냥 나 이 정도면 그냥 인류의 희망 아니야? 나 없으면은 그냥 이 서버 좀비 5분의 1 정도 더 늘어났다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잡긴 했어 저 죽으면은 저기 리버사이드에 동상 하나만 세워주세요 피닉스 동상 하나 세워드려야겠네 밖에 도움 필요하다 했는데요? 우리 스티비 보고 있었대요? 차로 몰려왔다고?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피방님 죽었다는데요? 너 죽으면은 정상 하나만 세워주세요 잠깐만 어? 아니 뭐야 이거 위험한 소리 질리는데? 어 가보자 존나 아 근데 좀비 존나 들고 오는디 그 짧은 사이에 다섯 번 죽었음 위험하면 소리 질러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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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거지? 여기 여기였었거든 아까 좀비 어 지금 죽으신.. 나 저쪽 가볼게 하하니 죽었어요? 아니 잠시만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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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죽었어 어? 아 죽었어 아니 멀드로우로 부활하라고 해도 되긴 한데 멀드로우로 그럼 멀드로우로 부활하라고 저희가 찾으러 가 멀드로우로 가자 그게 무난해 야 그 국가 권력급 용사가 잠깐 뒤죽았다가 한 명 외팔이어가지고 무기를 떨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치는 거야 둘러싸여서 죽어버렸어 바로 아 유기당했구나 뒤도 안 벗어라 또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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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칸닉시가 돼서 돌아왔어 어? 찼나 칸나님 나 물리고 있는데 여기 던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 맞아? 이게 제가 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지키고 싶었어 됐어 확률 좀 높아졌어 어? 어? 아 죄송한데 제가 팔이 하나라 시체를 못 해줘야 하는데요 네 팔이 이래가 땅바닥에서 쉬세요 네 오케이 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